5번 파트의 두번째 챕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섹션 같이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성능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처리량, 응답시간, 경과시간, 자원 사용률 등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개념이기 때문에 항목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도구는 성능을 점검하는 도구랑,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능 부하 스트레스 점검 도구랑 모니터링 도구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가지. 이게 각 도구별로 설명이라든지 지원 환경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이 성능 점검 또는 모니터링 도구가 서로 분류가 아닌 걸 고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기에서는 나온 적이 없지만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도구명 정도만 이게 어떤 분류로 분류가 되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원인 분석 나와 있습니다. DB에 관련된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트랜잭션의 확정이 빈번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연결 객체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런 형태의 사유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다음에 내부 로직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불량하거나 용량이 큰 파일을 자주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경우 또는 예외 처리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외부 호출에서는 외부 호출하는 트랜잭션이 장시간 수행되거나 멈춰있을 경우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저하가 올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기타 잘못된 환경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소스 코드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최적화가 안된 코드를 배드 코드라고 하거든요. 배드 코드는 어렵게 작성된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쭉 적혀있지만 용어가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반복이나 중복되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코드나 외계인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식별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어렵게 작성한 파악하기가 어려운 코드입니다.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잦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클린 코드로 바꿔줘야 돼요. 클린 코드는 가독성이 높고 단순하고 의전성도 낮고 중복도 최소화된 코드다 라고 되어 있죠. 어플리케이션 및 기능 설계에 대한 이해가 쉽고 프로그램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요 원칙이 요렇게 나와 있죠. 방금 했던 말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적화 기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같은 의미고요. 좀 길게 설명을 한 거고 상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소스 코드 품질을 분석하는 도구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코드 인스펙션,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증명, 리팩토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은 지겹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를 좀 보면요. 코드 인스펙션은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 또는 검사 도구,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을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하고요. 증명은 소프트웨어 품질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 모든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리팩토링은 기능의 변경이 아니라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과 가독성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를 리팩토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적 분석 도구, 동적 분석 도구 이야기 많이 했었었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종류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어떤 게 정적 분석 도구인지 어떤 게 동적 분석 도구인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개념이에요. 유지 보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고 오류를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서 결국에 품질 또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활동이다라는 거고요. 유지 보수 유형은 하자, 완전, 적응, 예방이 있는데 하자 보수는 버그나 오류를 제거해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하자죠. 완전 보수는 가장 많은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성능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완전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요. 적응 보수는 운영 환경의 변화를 기존 소프트웨어에 반영해주는 적응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방 보수는 사용자의 요구를 미리 예측해서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업데이트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비용 측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항목만 알고 계셔도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죠. 그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나와 있어요. 항목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sqa라고 하는데 기능과 요구사항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한다. 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정형기술 검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기술 검토 방법이다. 정적 분석 기법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에는 아마 FTR의 원칙, 정형기술 검토의 원칙도 기록이 되겠지만 실기에서는 아마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어쨌든 내용이 많으니까요. 정확한 암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항목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대부분 그게 답이에요.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신뢰도 측정.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시간이 평균 무장의 시간, 평균 장애의 시간, 평균 복구 시간이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용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까지는 공식 암기를 하듯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